어우 바람 부니깐 시원하다 바람 부니깐 시원하다 아마 엄마 그릇 앞에 놔둬 먹을거야 그릇을 해 엄마 그릇 하나 그릇을 갖고 이걸 놓자 엄마 앞에 자 이거 이거 먹어 응 먹어봐 조금씩 먹어야지 뜨거워 어때 괜찮아 오케이 다니다 조금씩 뜯어서 먹어 이거 좀 먹기 힘들겠다 이거 빼 보자 까딱하니까 까딱하니까 까딱한거 뒤에꺼 빼버릴까 까딱한 부분은 좀 빼버리고 까딱하다 먹기가 좀 불편하거든 젊은사람들이야 먹는자 젊은사람들이야 먹는자 까딱하니까 조금씩 먹어 조금씩 먹어 좁지 자 물도 같이 먹고 그래 저 е 젊어 예 네 셋 셋 셋 네 넌 좀 뜯어서 내가 뜯을걸? 물도 같이 먹었어 물도 같이 먹어 물도 같이 먹어 쇠쇠쇠쇠쇠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좋다 아 좋아 응 음 아 맛있다 음 입에 있는 거 다 먹으면 해 엄마 자꾸 불패 엄마 입에 있는 거 다 들어가네 다 삭힌 다음에 입에 있잖아 엄마 어 물도 먹고 와 알아서 나가 응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 먹어 엄마는 너무 급해 네 한국사랑 아이랭카 우린 그럴까 음 음 얘들아 얘들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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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우면은 물 안 먹어야겠니까